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인을 볼 때 어떤 측면을 좀 관찰하시고 분석하시나요?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크립토 시장이 급락한 급격한 하락을 겪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이제 이유를 꼽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캐치 더 머니 2024년을 상반기를 되돌아보면요. 모든 전문가분들이 하나같이 ETF 얘기를 꼭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ETF 전문가일까요? 오늘은 ETF 전문가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블록미디어에 몇 번 출연하시긴 했는데요. 아직 모르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담당에서 리서치하고 있는 홍성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리서치본부 내에서 리포트 쓰고요. 그리고 가령 저희 기관투자자 내지는 개인투자자분들한테 이제 그런 가상자산 관련한 투자함이 이런 거 좀 설명드리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죄송하지만 일단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촬영일이 8월 6일 화요일인데요. 저희가 어제 엄청난 급락을 모든 증시를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엄청난 급락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불안하고 초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크립토 시장이 급락한 급격한 하락을 겪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어제 좀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약세긴 했지만 월요일에는 사실 크립토 말고도 사실 다른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가령 일본 증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증시 아니면 다른 자산들이 전부 다 약세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회사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빠졌어요 라고 하기가 워낙 다른 자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묻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험자산이라고 하죠. 저희가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이제 이유를 꼽자면은 이유에 대해서 진짜 이유는 이거다 진짜 이유는 저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런 거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과했다가 일시적으로 좀 한 번에 좀 되돌린 그런 게 크지 않았나 싶고 그거에 바탕에는 어떤 미국의 기준금리나 가능성이 더 높아진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좀 급락한 증시 상황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까지 전망을 좀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앤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게 조금 이제 그렇게 막 수치화를 하거나 정량화하기 쉬운 그런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느 정도 관망을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될 일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정론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친다면은 시장이 아 이런 게 큰 이슈가 안 되겠구나. 이미 뭐 엔달러 환율도 이제 이미 많이 되돌렸고 한 거 보면은 달러엔 환율도 되돌렸고 한 거 보면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 이슈는 뭐지 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크립토 쪽에서는 사실 제일 하반기에 큰 이슈로 하고 조금 한 중간 이슈 그리고 좀 악재 이렇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큰 이슈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미국 대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그리고 악재는 이제 마운트 곡스 이런 이슈 같은 그런 수급 이슈였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마운트 곡스 수급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영향을 조금씩 미치고는 있긴 하겠지만 우려가 많이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는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자면은 일단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좀 잘 들어오는지 관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11월에는 뭐 혹시나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는지 좀 더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제가 엄정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친 그립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선이 되는지가 좀 주목할 여부인 것 같고 또 이제 카말라엘스 부통령도 사실 당선이 되고 싶은 좀 욕심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말라엘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다음 대선에 본인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냐라고 하면 아닐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도 대통령이 될 수 있나 이런 좀 욕심이 생긴다면은 사실 크립토 쪽으로 해서 조금 특정 연령대의 그런 인구를 공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말라엘스 후보가 얼마나 친 크립토 쪽으로 나오는지 스탠스가 변하는지 지켜볼 만한 게 그 두 개가 이제 제일 큰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선 언급을 미리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크립토 시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호재다. 근데 지금은 거의 엎치락 뒤치락 최근에는 거의 해리스 부통령이 더 당선 확률이 좀 올라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것도 악재로 약간 작용을 했다 뭐 이런 여론 반응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당선 결과가 각각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아직 해리스 부통령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게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사실 막 어제 장 흔들리고 이러면서 조금은 생각보다 이제 옛날로 느껴지긴 하지만 이제 7월 14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고 대선 토론 이후에 좀 승리했다고 평가를 받고 이제 14일 날 피격을 당하면서 완전히 트럼프가 당선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쏠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아마 트럼프 당선 확률이 시장이 제일 높이 평가하던 때가 아닌가 싶고 근데 재밌는 부분은 이제 그런 예측 시장, 프레딕션 마켓 그런 당선 확률을 보게 되면 그때가 고점이고 트럼프 당선 확률이. 그때 이후로 쭉 내려와서 사실 그 피격 이전으로 당선 확률이 좀 내려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은 점점 이제 해리스 후보도 그렇고 트럼프 후보도 그렇고 50%로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겠지. 아 설마 이 정도다가 지금은 이거 진짜 막 반반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아무래도 친가상자산, 친크립토, 크립토라고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크립토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쪽 이제 정책을 내놓고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트럼프 후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뭐 좀 뭐 그런 크립토 가격 이제 후퇴에 빌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사실 가격적으로도 긍정적일 수 있는데 제 생각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게 거의 50대 50이기 때문에 50대 50에 저희의 그런 운명을 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카마라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사 많이 이제 공유가 되셨겠지만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뭐 써클이나 리플 이렇게 상장 준비하는 회사 내지는 상장사들과 이제 미팅 준비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좀 강경한 모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뒤에서 그래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는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우리도 당 입장을 바꿔야 된다 대선 앞두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해리스 후보도 좀 변화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돼도 그렇게 지금보단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조금 좀 뭐 그런 면도 가격에 긍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사실 해리스 후보가 얼마나 칭클래프터적인 건지 좀 확정돼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 확률 떨어질수록 이제 좀 안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뭐 제일 확실한 거는 사실 그 뭐 개리 갠슬러 의장 교체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아 확실히 해리스도 스탠스가 바뀌었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나오길 뭐 기대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 사실 뭐 크립토 시장에는 좋은 거다라는 뭐 그런 예측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상자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좀 ETF 얘기로 돌아오자면은 지금 크립토 시장이 계속해서 좀 조정을 겪고 행보를 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이라든지 이런 사건들로 또 급등했다가 또 어제는 급락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랙록은 꾸준하게 유입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매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있을까요? 음 일단 의미는 당연히 있는 것 같고요. 뭐 상당히 이제 잠재 수요가 크긴 하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보는 부분은 이제 전체 비트코인 ETF 다 합산한 거 기준으로 아무래도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금요일이나 월요일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양일 다 유출세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출이 됐기 때문에 뭐 큰일이 난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 되게 정상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단계적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 와 보면은 되게 꾸준히 이제 뭐 자금 유입이 이제 좀 누적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어쨌든 ETF 출시 전하고 지금 후하고는 확실히 수급적으로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1, 2, 3월에 뭐 2, 3월에 올해 2, 3월에 ETF로 매일 같이 막 자금이 막 엄청나게 유입되고 이럴 때에는 그러니까 그립긴 하겠지만 지금이라고 해가지고 ETF 효과가 없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월요일자로 이제 자금이 유입됐더라고요. 그래서 ETF 매수자 기준으로는 어제가 이더리움이 싸다고 판단을 하고서 매수를 했구나라는 점에서 특히 이제 이더리움이 좀 좋은 이제 ETF 자금률이 보여야 되는 시점에 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ETF가 사실 이제 한 승인되고 거래가 된 지 한 2주 정도가 흘렀는데 어떻게 좀 자금이 흐름이 가져갈지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셨어요. 어떤 식의 예상을 하셨나요? 일단 저는 생각보다 제가 체감하기에도 비트코인 현문 ETF 나오기 전하고 이더리움 현문 ETF 나오기 전하고 반응이 좀 많이 다르긴 했어요. 비트코인 때는 막 비트코인 ETF 나온다면 막 엄청 이제 관심도 많으셨는데 사실 이더리움은 뭐 누가 여쭤보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없는 것 같고 생각보다 관심이 빨리 사그라들었죠. 뭐 사실 좀 없다가 당일에는 그래도 관심을 좀 이거 뭐해요 이렇게 여쭤보시다가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이제 좀 쉽긴 해서 저도 이렇게 전망을 해놨지만 전망이 조금 너무 낙관적이었나 싶었는데 뭐 전망이랑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전망은 뭐에 이제 기반을 했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트코인 현문 ETF, 이더리움 현문 ETF 둘 다 이제 출시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둘의 이제 ETF 규모를 살펴보면 이더리움이 3분의 1 정도 되거든요. 비트코인에. 그래서 3분의 1밖에 안 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의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시가총액 비례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면은 뭐 수급효과는 뭐 비트코인과 이제 동일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캐나다 이제 전례도 있고 뭐 홍콩도 캐나다 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한 20% 이상 비트코인 대비해서 자금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 한 20에서 30% 사이 이제 들어온다면은 충분히 이제 좋은 자금 유입일 거라고 생각해서 한 30% 예상을 했고 숫자로 말씀드리면은 6개월간 자금 순유입 기준으로 이제 50억 달러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ETF 나오고 나서 아 별거 없다 뭐 유출이다라고 하시는데 이게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나왔을 때도 GBTC의 일회성 그 자금 유출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그레이스케일의 ETH 이 ETF 자금 유출을 이제 제외를 하고 보면은 GBTC 제외하고 ETH 영향을 제외하고 보면은 거의 한 비트코인 한 3분의 1? 20% 30%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냥 비트코인 출시됐을 때랑 비슷한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들은 생각보다 관심이 없지만 자금 유입법 보면은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지만 비트코인은 사실 1월은 생각보다 자금 유입세가 그렇게 고무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GBTC 자금 유출까지 감안해서 보면은 아 조금 더 수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2월 들어가면서 한국으로 이제 설날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자금 유입이 한 3월 중순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거든요. 강한 자금 유입이 이어져가지고 이더리움도 이제 아 이게 나왔구나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것도 좀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시기는 이제 좀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자금이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 때처럼 한 한 달 지난 이후에 좀 더 유입세가 강화가 되는지 그거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이 나긴 했는데 증권성 기준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은 좀 중앙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좀 의미하는 바 앞으로 다른 알트코인 ETF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미하는 바로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둘 다 이제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전체 크리프토 시총의 한 70%가 되거든요. 그래서 ETF만으로 이제 이런 크리프토 시장의 70%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의의가 좀 상당히 큰 것 같고 또 이제 증권성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뭐 증권이 아니라고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증권이 아닌 거랑 뭐 이더리움을 활용한 어떤 스테이킹 서비스 이런 것들이 증권성이 있냐 없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 뭐 이더리움 자체는 이제 증권성이 없다고 이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EC가 주장하기를 좀 포기한 것 같아서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추가가 안 되긴 했지만 뭐 향후에 얼마든지 이제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헤스터 피어스 조금 더 이제 크리프토 SEC 위원이긴 한데 거기서도 뭐 이게 언제든지 다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는 등 이게 뭐 문제가 없고 도착 피해가 없고 특별히 증권성에 대한 그런 이슈도 없다라고 이제 판명이 나면은 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추가가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사실 스테이킹 안 되는데 ETF 왜 사냐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더리움에 이게 빠졌잖아요. 다만 이제 딱 이제 저희가 스테이킹 리워드 이제 보상 이제 이자율만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그 정도면은 사실 이더리움의 변동성 연간 변동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이제 연간 이제 3%이기 때문에 연간 변동성을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ETF를 사는 이제 주요 원인이 이제 편리해서잖아요. 그래서 사실 ETF에 뭐 지금 나와 있는 선물 ETF 이런 것들 많이 거래되는 거는 1년에 거의 이제 1%포인트 뭐 이 정도 떼는 ETF도 있는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이유는 사실 이거를 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만들어서 뭐 연결을 하고 넣어놓고 거기에서 뭐 KYC 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보내고 이것들이 번거로워가지고 사실 ETF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완전 이제 내가 100% 크리프토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코인베이스 써도 무방하지만 나는 이제 지금은 비트코인 좋은 것 같아서 비트코인 샀다가 테슬라 샀다가 아 지금은 이더리움 같아. 이더리움 샀다가 하려면은 사실 ETF가 훨씬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편리함의 대가로 그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막 크리티컬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아프셨겠지만 하루에 10여% 빠지는데 사실 연간으로 3% 정도 내외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포기하는 게 그렇게 뭐 크리티컬할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지금 운용사들, 발행사들도 스테이킹을 포함시키려고 계속해서 시도 중이다라고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그럼 스테이킹이 가능해지더라도 뭐 ETF, 이더리움 ETF의 상황은 좀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나요? 뭐 아예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스테이킹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운용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뭐 이제 보수 비용이 있잖아요. 수수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기서 깎아준다든가 왜냐하면 스테이킹 리워드가 나오니까 아니면은 실제로 뭐 스테이킹 리워드 나온 걸로 이제 뭐 ETF 주를 더 ETF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케팅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완전 근본적인 차이는 아닐 것 같긴 해요. 스테이킹이 포함된다고 해서 뭐 자본금이 엄청나게 늘어서 들어오거나 할 거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ETF 나오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보통 디지털 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디지털 석유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거에 좀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로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디지털 석유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원자재 중에서는 어쨌든 이더리움이 저희가 실제로 사는 거는 이더리움이 이제 블록체인을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이 코인, 토큰을 사는 거잖아요. 리티브 코인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돌리는 연료, 가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디지털 석유가 맞는 비유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이제 이더리움의 댑들에서 댑을 사용하면서 이제 뭐 이더리움을 가스 미용으로 지불을 하듯이 현실에서도 사실 뭐 차 타면서 이제 석유를 태우고 이런 것처럼 뭐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만 저는 조금 더 맞는 조금 더 어필할 만한 이제 투자자한테 어필할 만한 비유라고 한다면은 사실 어떤 뭐 테크 플랫폼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워낙에 이제 조금 이제 시장이 많이 학습을 했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금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금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반지 주고 받고 이 정도는 하시지만 금에 실제로 금 ETF를 사거나 집에 뭐 금괴를 쌓아놓거나 이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비트코인도 만약에 어떤 통화 정책이라든가 재정 정책에 대한 해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화폐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게 두려우시면 당연히 이제 투자해야 되는 자산이긴 하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 신생 테크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굳이 그런 우려가 없는 분들이라도 그냥 크리프트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뭐 엔비디아도 들고 있고 테슬라도 들고 있는데 이것도 내가 하나 들고 가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자산으로 어필이 좀 가능한 그런 자산이 이더리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ETF가 승인다고 하면서 최고가 경신하기도 하고 하면서 엄청나게 상승을 한 번 했지만 상반기에 알트코인은 사실 비트를 따라가지는 못했어요. 비트를 대비해서는 많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사실 개별 코인들만 치면은 당연히 비트코인보다 많이 오른 게 있겠지만 사실 딱 눈감고 찍었을 때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은 코인을 눈감고 찍지 않더라도 이제 저 고민해서 찍더라도 이거는 비트코인보다 성과가 좋을 것 같아 하고 찍더라도 사실 비트코인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성과가. 그래서 그건 뭐 아무래도 ETF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코인과 달리 그건 좀 수급이 차별화된 부분인 것 같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예전처럼 이제 알트시즌 이런 게 작년 4분기부터 좀 알트코인들이 좀 오르기도 했었지만 조금 많은 분들의 기대에 못 미쳤던 그런 부분은 좀 내러티브? 저희가 얘기하는 내러티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지난 사이클로 친다면은 뭐 디파이라든가 플레이 투 원이라든가 또 NFT, 메타버스 등등 뭐 머니 레고 온갖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개념이 좀 잘 안 등장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와 디파이가 정말 향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구나 이런 좀 장밋빛 미래가 그려질 만한 그런 좀 신규 개념들이 등장했다면 지금은 좀 그런 게 부족해서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굳이 하나 이제 내러티브를 꼽자면은 이제 rwa라고 하죠. 저희가 실물 자산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토크나 하는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건데 근데 그거는 사실 체드파이랑 상당히 엮여져 있는 부분이래가지고 토크나가 엄청 이제 성장을 할 거래. rwa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래라고 해도 그럼 뭐 사야 되지 했을 때 조금 이제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막 그런 특정 코인이 영통나게 오를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온도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밈코인들이 뭐 이전 사이클에서도 그랬겠지만 계속 이제 강세를 보이고 깨론 밈코인들이 생겨나고 오르는 이유가 사실 되게 강한 내러티브가 있어서 그게 와 이게 대박이다 라고 투자자들이 거기 쏠린다면은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유입이 될 텐데 그런 강한 내러티브 강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사실 밈코인들이 오히려 좀 더 힘을 발휘하는 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언급해 주신 것처럼 뭐 디파이 이런 부분도 엄청 유행세를 타기도 했고 요새는 게임파이도 되게 유행이기도 하고요. 뭐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정치적 밈코인들 폴리티파이도 엄청나게 유행이긴 한데 그렇다면 그 지금 내러티브 얘기도 해주셨고 이러셨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인을 볼 때 어떤 측면을 좀 관찰하시고 분석하시나요? 어 일단